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재협회는 최근에 아주 그냥 많은 얘기들이... 아니, 표현을... 하여튼 김종대 의원 오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천공문제, 그 전에 천공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지난주부터 부승찬 전 대변인 얘기하면서 이것이 자꾸만 사실로 밝혀지고 있죠. 이것이 주말에도 다른 제보도 받으셨다고 그러고 다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이렇게 책까지 쓰면서 거사를 일으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또 그러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오롯이 내 혼자 지고 가겠다. 한때는 제가 데리고 있던 부작원인데 어디 거기다가 짐을 맡기냐. 그래서 좀 인간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이건 오로지 내가 홀로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혼자 고뇌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폭로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기가 한글 파일로 만든 일기장을 법정의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그래야 안 그러면 또 말에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예 책으로 그냥 한 달 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나섰더라고요. 이 정도면 고발 못 들어오겠지. 확실한 날. 그때 저장 날짜를 조작할 수 없는 기록물이니까요. 고발이 저장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발이 들어와요. 고발이 그냥 그걸 인용 보도한 언론까지 그냥 사그리다 고발을 해버렸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믿음을 가져라. 이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싸우는 거니까 전혀 외롭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 또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현대판 난중일기예요. 이 군인의 글쓰기. 담백하고 미사여고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게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책도 아니에요. 자기가 겪으면서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그대로 기술을 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정직하게 무인의 글쓰기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의 감동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이 책을 막상 보신 분들은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이렇게 자신한테도 불리한 것까지도 그대로 그렸다. 네, 그랬더라고요. 이런 책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자기 이름값 높여서 다음 총선에 출마한다. 민주당에 공천받으려는 거다. 아니, 민주당에 공천받으려면 그냥 용비어천과만 부르지 왜 이렇게 정직한 책을 내서. 문재인 정부 때 문제점도 다 지적했더라고요. 네, 다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것은 정치인 이전의 군인으로서 공군사관학교 엘리트 장교니까 그래요? 정치에 희생당한 안보의 가치를 복원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우리가 그 뜻을 존중을 해줘야죠. 공사 출신이군요, 그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소령 때 연세대학교 정액과에 위탁으로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해서 정치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박사학위논문을 읽고 탐복을 했어요. 잘 썼다, 이거. 그래서 이 친구를 보좌관으로 영입한 거예요. 이런 역량이 내가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런데 보좌관을 하던 중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또 그쪽에서 부른다기에 가라 그랬죠. 가서 장관, 정책보좌관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청공 문제가 청문회도 하겠다고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비화되는 것 같은데 이 국면이 어떻게 진전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의원님도 직접 당사자이긴 합니다만 처음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정권에서는 저를 고발하니까 끝난 줄 알았겠죠? 그리고 참고인 조사도 안 했어요. 제 고발 건에 대해서. 그래요? 지금 두 달이 다 됐습니다. 두 달이 다 됐는데. 청공도 조사 안 하고 남양실 총장한테도 안 물어보고 그냥 오로지 저 피의자 하나만 그냥 딱 조사한 다음에 손을 안 대고 그러니까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이면 일단 허위 사실부터 밝혀내야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뭐가 허위 사실이냐고 조사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건 그냥 김종대만 그냥 이렇게 압박해놓으면 수사는 나중 문제고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일단 두들겨 패니까 부승찬이 나왔습니다. 부승찬을 또 고발하니까 그럼 이게 끝이겠냐는 거예요. 누가 나타날까요? 많아요. 남양신 총장도? 남양신 총장은 지금 조금 뭐 도하들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권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주말에도 확인해보니까 왜 이렇게 이 사건을 아는 군 관계자들이 많아. 그래요? 국방부 직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 재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베이스 무게다가 그런데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져야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3학장, 4학장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천공이 워낙 딱 눈에 띄는 사람이니까 머리도 길고 말이야 수염기로 그러니까 거기를 막 어디로 활보하고 다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갖고 한남동에 육군참모총장 관저 거기를 먼저 간 거예요? 네, 저기 국방부 역내에 있는 그 서울 서울사무소 네, 육군총장 서울사무소 거기를 먼저 갔어요? 아니, 거기가 두 번째 두 번째 네, 그렇게 되니까 여기 관저는 사적인 공간이나 그렇다 치자고 그런데 이건 뭐예요? 국방부 역내에 있는 공적시설까지 다 해주고 거기는 왜 갔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왜 갔냐 하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뭐 집무실 이전에 예비비를 준회만에 할 때 맞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 날짜에 국방부를 비우는 게 여의치 않아졌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 5월 9일 정권이 출범해도 국방부가 이사가 덜 나가서 이사 기간과 5일이 겹친다고 그러면 경호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니, 인테리어 공사하고 이삿짐 막 날르고 이 한가운데서 어떻게 대통령을 모시냐 그러니까 예비 집무실을 물삭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총장 서울사무소 그러니까 서울 집무실인데 여기가 잘 꾸며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럴 듯해 보인 거야 여기서 좀 윤 대통령이 있다가 국방부가 다 나가고 어느 정도 집무실 정돈이 끝나면 그때 모셔도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집무실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나타났다 왜? 그 총관이 거길 왜 가 도대체? 아니, 이 양반은 뭐 아니 지가 뭔데 거길 가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폭로할 때 이렇게 예상했어요 이 간 거를 부인을 못할 테니 저기 아마도 눈으로 와서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국정농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옮긴 거는 다 전문가들이 한 거고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보겠다고 해서 보고 간 거다 이렇게 정리할 줄 알았지 아 사실 난 그렇게 예상하고 폭로란 것이야 그러면은 의원님은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한 거 그렇지 아니, 본 게 국정농단이냐 아니냐 온통 정치가 그 쟁점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을 부인하네 그러면서 고발이 들어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이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내가 거짓말 한 건 아닌데 이랬는데 때에 맞춰서 그 뒤에 수사 고발이 들어왔는데 조사할 생각이 없는 거 보고 이상한 게 고발장이 이상해요 그래요? 관적한 건 고발장에 있는데 집무실에 온 건 얘기가 없어요 서울사무소는 없었어요 그래서 왜 반만 고발했냐 물어봤어 경찰한테? 아니, 무슨 고발장이 내가 얘기한 핵심이 빠졌다 그러니까 고발된 것만 수사할 뿐입니다 경찰은 당연히 그렇겠지 그래서 이거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다음에 청공회 조사를 안 하냐 그리고 지금까지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하면 청공은 저 10배도 더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자기가 그만두라 그랬다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문무일 총장을 지키라 그랬다 대통령은 자기가 다 만들었다 했는데 아니, 왜 그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긴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한 거는 대통령 내외와 청공회 대리 고발이에요 이게 바로 방탄 권력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청공을 국회에 불러내겠다는 입장인데 그럼 국민의힘이 응하지는 않아요 안 하겠지 이게 바로 방탄 국회입니다 시안한 거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한쪽만 조사하는 거예요 한쪽은 성약, 치유의 법권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커져도 조사 안 해요 지금이라도 청공한테 저기 뭐냐 확인 받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자들하고 협조해가지고 청공을 많이 쫓아갔어요 강연장으로 쫓아가서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안 가셨으면 안 갔다는 말 한마디만 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안 해, 근데 인터뷰 안 하겠다 그리고 그냥 내빼버려요 청공이 그리고 이게 한 번이냐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렇게 됐네 정말 청공을 집요하게 압박했다고 그래가지고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특보 언론 담당 홍보 담당자 만나다가 지금 지들끼리 친해졌어 또 하도 찾아가가지고 그래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자기가 그 영상 보면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말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에요? 어떻게 대통령과 지가 직접적 친교와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주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니고 조사해야지 그건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안 해요 그러니까 청공은 무슨 말이든 다 해도 돼 그러나 언론과 김종대는 무슨 말이든 하면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사법적 잣대가 나는 고발할 때 잘 됐다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규명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페북에도 차라리 잘 된 일입니다 법정까지 가서 진실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입장은 내보냈어요 네 그게 제 입장이에요 네 아니 그런데 한쪽만 조사를 하면 일단 압박용이구만 김종대 의원님에 대한 압박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언론들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부승찬 전 대변인도 보면 눈도 없이 뉴스도 받아 그 사람도 책 보고 기사 쓴 건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황당한 거발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겨울에 보리밟기를 합니다 꼭꼭 밟아줘야 그렇죠 봄에 보리가 잘 판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억누르고 밟아주시면 오히려 진실의 힘은 더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게 날 따뜻해질 봄이 될 무렵에 한번 그 시간을 제가 상상해보면 이것은 정권이 보리밟기 해주는 거다 이렇게 밟아줄수록 진실은 단단해진다 그렇게 해야 새싹이 힘차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고 그런 불꽃 같은 진실의 힘이 이제는 이 사건의 어떤 스토리를 완성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이나 그런 데도 그래요 급하실 거 없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처음에 청공 폭로하고 두 달 후에 부승찬이 나타났는데 충분한 시간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심한 거예요 제가 고발 당한 거 보고 그런 걸 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진실의 증언자들인데 저는 그거 기다리고 있다 시간만 더 충분하게 그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은 우리가 조성한다 이래서 한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밟아줌으로써 진실의 힘이 단단해지고 진실의 어떤 새싹이 어떤 강한 에너지로 솟구쳐 오르는 그것을 한번 기대해보고 우리가 진실의 힘을 믿어야 된다 2학장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3학장은 뭡니까? 3학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 말만 하면 고발을 하니까 그래요 네 알겠어요 오늘 확인하러 갑니다 아 그래요? 4학장은 그게 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마지막 해야죠 5학장짜리도 있긴 있더라고 교양곡 중에 비창교양곡이나 맞아요 베를드 유주의 환상교양곡이 몇 학장이더라 그게 5학장인가? 네 제가 클래식에 좀 조회가 있어서 네 가끔은 5학장도 있고 또 2학장까지 쓰다가 만 것도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양곡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외적 사건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4학장이 좋다 그게 표준 포멧 아니냐 그래서 저는 4학장 정도면 됩니다 4학장 정도면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윤석열 정권에 어떠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저들이 공멸의 길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12월 초에 일요일날 5시에 나간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 다음날 오전에 고발을 저기 저기 검토한다고 했고 오후에 고발한다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쪽에서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간이 아니 내용도 분석해봐야 되고 사실도 알아봐야 되고 법률 분석도 해야 되고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이틀은 걸리는데 하루 만에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이러는 걸 보고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월에 뉴욕 참사 때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가 나갔을 때 제때 대응을 못하고 10시간도 넘게 지나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색이 돼서 뒤늦게 발표하고 대통령한테 무지한히 모욕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 뒤로 기조가 바뀐 거예요 뭐가 터지면 일단 조치부터 먼저 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한다 그러니까 선조치 후 보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대통령 신기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이런 유언비에 있어서 당장 고발 조치했습니다 성명 세게 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해줘야 대통령이 위로를 받는다 신기경호가 된다고 본 거죠 그게 뉴욕 참사 이후에 바뀐 일이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격 앞으로 해놓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윤 대통령의 신기경호도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참모들의 면의산이 김은혜 홍보수석 초조금 되는 걸 받거든 그러니까 이게 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은 뭐가 탁 튀어오르면 무조건 공격이에요 그런 다음에 애매한 거는 조금 남겨놔요 결국은 이 사람이 도산이 스승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술인 아니에요? 무술인? 역술인? 점잖게 얘기해 주면 역술인이고 직업이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종교인이라고도 해요 종교인이요? 천도교 쪽에 천부경 계열이니까 종교의 자유는 다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그거 비하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위험한 게 정치에 개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국정에 개입한다는 얘기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염려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디다가 내놓고서 거기서 점을 보든 뭐라 그거야 당연한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누구나 점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대선 경선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처음 그때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것 같은데 경기적으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대선 TV 토론입니다 대선 TV 토론 거기서 유승민 의원이 처음에 천공을 아느냐 그러니까 윤 후보가 당시에 처음에 모른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니거든 그래서 황급히 말을 바꿔요 몇 번 보기는 봤다가 그 다음에 어떤 사이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천공은 정법은 미신이 아닙니다 맞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신이 아닙니다 난 그 얘기 듣고 아 실제 믿는구나 실제로 정법은 미신이 아니다 아니 정법이라는 게 상식을 얘기하고 진실을 말해야 정법이지 아니 뭐 정과 17범에 거기에다가 저기 뭐 성적 범죄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야죠 거기에다가 그 정법 내용이 뭐예요 여의도의 줄을 물고 용이 용산에서 나타나서 정법 시대를 연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정법이냐고 천국은 정법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겸여가 되는 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게 국정에 관여하게 되고 정치에 관여하게 되고 나라가 엉망이 돼 과거에 조선시대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 21세기에 경제대국 10위권에 올라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철학의 빈곤 어떤 그 정신적 공허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엇인가에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자기의 어떤 위로 내지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체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깊숙이 의존하게 되는 이런 어떤 관계를 형성한 건데 그건 특히 대통령보다는 여사 쪽이 훨씬 강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권진 청공 이런 류에서 이런 어떤 사인들이 상당히 어떤 공직 인사 쪽에도 좀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용산에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들어온 청와대 용산에 비서관 행정관 이런 인물들이 과연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나 지금 취업을 한 것이냐 권진희가 그 사람한테 캠프에도 합류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어디 무슨 운동 본부 뭐 이런 데 직항까지도 맞섰다가 언론사의 사진 찍히고 그러다가 이제 말썽이 나니까 해체해버렸죠 맞아요 대선 중에 이제 해체가 됩니다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격려하는 모습도 등 떠드리는 모습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보였죠 아 등을 건지를 두드렸죠 굉장히 뭐 아랫사람 되어야 됐다고요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결국은 이제 대선 때는 해체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 권진희 기업인을 만나고 다니면서 일단 이권 개입을 한다는 소문이 들어서 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주의를 주었다 그게 대통령님께서 발표한 거예요 그게 아니 권진을 갖다가 사기죄로 하면 되지 왜 기업에 그런 공문을 보내냐고 권진을 이권해버리든지 고발해버리든지 하면 될 걸 가지고 나 참 살다 살다가 범죄자 돌아다니니까요 그분은 못 건드리고요 대신 당하지는 안 마세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소리도 있어 도대체 이게 그다음에 천공도 지금도 치유의 법권 아니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대놓고 국정을 농단하는 녹음바일이 나와도 일체 털 끝에 나무 건드리잖아요 오로지 그걸 건드리죠 그것도 뭐 몇 마디도 아니야 그냥 나타났다 그거 갖고서 고발해버리잖아 그거 갖고 고발이에요 아주 무도한 정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2014년에 그 십상시 사건하고 비슷한 건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건을 잘못 처리했죠 그래서 결국 2년 후에 탄핵으로 간 거란 말이죠 지금 잘못 처리하고 있죠 이게 누구의 길이냐고 저는 박근혜의 길이라고 봐요 그랬는데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제가 정권에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정리하셔라 그렇지 그렇게 해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파멸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권 출범하는데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가 함께했던 정권 출범하는데 깊이 관여가 돼 있다는 가정입니다 돼 있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지분이 있겠는데 충분히 아니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고발을 하고 거꾸로 나가면 이제 그 힘은 점점 커져서 우리가 어떤 권력의 비극적인 예감 이걸 솔직히 말해서 지울 수가 없는 거고 우리 역사상에서 많이 봤고 심지어 그런데 지금이야 기세 등등해 보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정륜의 문건 파동이 터졌을 때 이게 민정수석이 초토화되거든요 조흥천 비서관부터 초토화되고 그와 관계된 한 명의 조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 유서에 맞아요 저들은 너무 강하다 그러면서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막다른 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유서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싸워줬더라면 그때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진실의 표상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신념을 갖고 싸워줬더라면 그분이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단지성이 필요한 이유는 공직사회 내 양심적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는 싸워주고 야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견제를 해줘야 희망을 갖고 자기 소신과 진실을 굽히지 않는 이런 공직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산막산막이 존재한다고 말씀 앞으로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시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실 생각입니까? 아니 저는 청공의 어떤 국정개입이나 이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일단은 고발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진실이냐 아니냐 그렇지 사실은 청공이 갔어도 아니 눈으로 보고 가더라 우리는 그 뒤에 조언 한마디 안 들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면 작년에 끝났을 일이 아니 근데 잠깐만 진실 얘기 잘못하면 말이죠 들었니 안 들었니 봤니 못 봤니 진실론쟁으로 가면서 말이죠 CCTV는 공개 안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지리한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들어요 아니 지루한 싸움인데 주권자 국민들이 싸우고 계시는 건데 지치면 안 되죠 이거 제가 옛날 30년 동안 국방 분야 들여다보면서 어떨 때는 참 외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무언가 혼자 짐을 지고 싸운다는 건 참 어렵고 외로운 일이더라고요 인신공격 당할 때도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주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랬는데 오히려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느낌이다 전혀 외롭지가 않다 3학장 4학장도 계속 나타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개될 것 같고 주말에 다른 사람한테 많은 제보를 좀 들으셨다 또 많지는 않아요 한 건인데 안 그래요? 근데 말만 하면 고발하니까 알았어요 확인을 해보고 아니 어차피 고발 당했는데 두 번 고발당하나 세 번 고발당하나 똑같지 않아요? 아니 똑같더라도 죄송합니다 개인으로 인 줄 알았는데 일방적으로 고발당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민들이 보기에 그렇지 저거는 합당한 문제제기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사실관계 배치가 잘 돼서 이런 걸 들어야지 그냥 들은 대로 뱉어내면 고발만 당하지 실속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하더라도 제대로 시간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나오시죠 김종대 K의원 그렇습니다 오늘은 청공 얘기만 했어요 원래 청공 분야 또 하셔야 되는데 국방 관련이라든지 오늘 특별하게 하신 말씀은 없죠? 국방이나 국방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또 미중 간의 풍선 사건도 있고 그런 내막은 다음 주에 한 번 시간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인공이 되어주고 마지막 예정 이어가야 할 점 1분 후원 회원의 주인공이 되어주고 4만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으로